문제를 내는 분이 여기 계시고요. 푸는 분이 저기 계시고. 여러분들하고 저희 대결이에요. 말로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몸 동작으로 단어를 설명하시는 겁니다. 어렵겠죠. 아시겠죠? 패스는 말도 할 수 있나요? 패스도 말로는 못합니다. 패스도 몸 동작으로 해주세요. 그럼. 네? 오케이. 어쩜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. 정확합니다. 패스. 이 동작으로 나가주셔야 패스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어떤 분 부터 갈까요? 저희부터 할까요? 패스도 할까요? 저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예, 저희부터 하겠습니다. 시작! 주간 아이돌! 우와! 패스. 패스야. 이게 패스야. 저희만 언제 줄이 있어요. 무한도전! 나라도! 말균양송! 뭐예요? 뭐예요? 알아요, 알아요. 무한도전 본 사람이 아니야. 밥 짜장면 따르는! ㅋㅋㅋㅋㅋ 준호! 크리스마스! 무한도전! 명순 열두산! 명순이 열두산! 명순이라. 기도! 아 어렵다. 이거 어려워. 유정님! 아 죄송해요. 지금 뭐야? 패스 패스! 패스 패스! 어? 고런 노래를 입기가 끼지 않는다.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달리기. 맨발 신고 달리기. 아! 뭐야? 뭐였어? 발음분만을 차리는다. 몇 문제 맞으십니까? 여섯 문제. 여섯 문제. 속담도 많이 알아야 돼. 이건 팀원 간의 호흡이죠. 이게 비스트의 전면 특가 아니에요?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밀려로 서주시고. 자, 갑니다. 준비 시작! 아름다운 밤이야. 우와. 포미닛. 좋네요. 안 되는데. 식탁! 오! 오! 미국 춤? 미국 춤? 오!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얘네, 팀원 좋아. 잘한다. 좋아, 좋아. 셔플 댄스. 오! 잘한다. 뽀뽀. 키스. 오! 아니, 왜 얘네는 속담 없어! 속담이 없어요! 속담이 없어요! 리즘 체조. 손현재. 오! 어떻게 잡아주냐? 귀여움이? 애교! 우와, 얘네 봐. 어려운 거 나왔다, 나. 히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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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는거야? 뭐라고요? 걔가 죽어간다. 이렇게 옮겨요, 동이? 삼각 벌칙 있습니다! 오케이! 오케이! 와우, 자. 그대로 와! 패스! 오케이, 그냥. 어 이거 모짜렛대 뭐야? 저기 어떻게 모짜렛대야? 이거는 내가 다 없어서 야 이거 본인이 내야 되네 양녀석 멍청이 이게 뭐야? 마법사 멍 그만! 양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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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용석이니? 용석을 어떻게 해? 재밌다 몇 문제 맞췄습니까? 재밌는데? 많이 맞췄어 와 이겼다 와 이겼네 아이돌에게라 피스타 승리